가슴이 아파와 기음한 놀인 거 아니에요? 한강훈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! 시간이 없습니다, 회장님. 최준혁과 사모님이 회사를 휘두를 겁니다. 너 이렇게 나오면 네 어머니가 더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 몰라? 이번 일로 지훈이 실종권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. 이 장난감 병원 직원들한테만 나눠줬어. 차은동이 내놨던 그 장난감 너 모르는 일이야? 사모님, 빈몸으로 쫓겨나시겠네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